이걸 왜 판별하려고 하신 분이 있나요? 재밌으니까 본인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우유 부심 자 그러면 우유의 명예를 벗고 뭐가 뭔지 까먹었다 1번 우유 2번 들어와도 돼요 뭘 들어가요? 2번 들어와도 돼요 아 이거는 뭔가 브랜드는 모르시고? 일단 다 3개 먼저 먹어봐야 확신이 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 딱 그 브랜드만 알아서 다른 브랜드 우유 보고 들어오라고 네 일단 고수의 향기가 나네요 2번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3번 3번째 우유 이거다 이거지 3번 우유? 네 3번 우유가 KC의 맛있네요 맛있네요 정답입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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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